페리스 페리스 귀여워 안녕하세요 쏙 들어갔네 항아리 안 돼 어디가 귀엽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롱이 다롱이 집사입니다 다롱아 다롱이 접시 어휴 나갈게 해서야 돼 야 야아 그거 갖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올라고? 왜? 왜 몇 시간? 2시까지 아니 2시까지 안 가도 돼 여기 한 번만 들어가줘 다롱아 꽉 늘리기 전에 꺼져 내가 너무 심했나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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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